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국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으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개헌에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명예롭게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지난 6월 24일 본인이 국회의장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윤석열을 만나서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촛불 시민들과 아득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태만하고 무능한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검찰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 마냥 쓰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법부라지입니다. 부인과 장무의 범죄를 감추려고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자입니다. 진축대장한다면서 나라를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경제사범입니다. 국가대표 영합사원이랍시고 미국, 일본과 손잡고 독도까지 넘겨주는 민족 반역자이며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전쟁을 부르는 절대 악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탄핵과 국힘당 해체를 얘기하는데 조국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체 무슨 권리로 타협을 얘기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비리와 적폐쯤은 눈 감고 테로도 만들어주고 명예도 지켜주고 세금으로 연금까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폐학질도 그럴 수 있는 일쯤으로 보는 게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잡을 때 테로를 열어놓고 잡는 사람도 있습니까? 범죄자의 명예 따위를 지켜주기 위해 국민과 국익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적폐를 적폐라 하지 못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과 타협하자는 자 역시 적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헌으로 인한 임기 단축과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테로를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국가 비싼 사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신가 봅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여유로 국민들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개혁의 적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희한한 인사와 괴기한 국정 운영으로 적폐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준 덕에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일종의 적폐 청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국에 자꾸 윤석열의 명예를 운운합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되는데 대체 어떤 역풍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무능이 드러날까 걱정입니까? 국민보다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회주의거나 말만 개혁을 얘기할 뿐이고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역풍이 걱정된다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함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사 독재도 아니고 적폐 언론도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이나 검찰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으나 국민은 영원합니다. 적폐는 적폐입니다.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입니다.